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강단의 말씀 다시는 종의 멍이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뭔가가 나를 억제하고 나의 자유를 막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며 영적인 영연력을 입혀나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영적 자유함의 유일한 통로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자유는 저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함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행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율법, 우리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과의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내가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겠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정말 이 율법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능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해석을 잘못했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할래 문제입니다 할래 문제 예수를 믿어도 다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천국에 갈려 그러냐 예수를 믿어도 너 몸에 아브라함이 왜 할래 했냐 모세가 할래 하지 않았냐 우리 유대인들 다 할래 하지 않았냐 할래를 행해야 구원 받는다 이방인 교인들이 막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만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다 그렇게 정말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다 할래를 행해야 된다 하니까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안전빵으로 가자 할래를 행하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할래를 행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멍해를 우리가 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에 멍해를 메고 있습니다 툭하면 말 자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오늘 어디가 아파서요 저기가 아파서요 이런 것도 멍해다 아프다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지금 뭐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신다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멍해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멍해가 있습니다 아 복음을 알아요 참 자유 인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혹시 이런 말 이런 태도 이런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해야죠 근데 여기에 너무 눌려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염려 걱정 분노 자책감 이런 부분들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커플 멍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해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른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와 자유인은 다르다 말씀하셨죠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자유인의 첫 번째 사명은 원리스다 원리스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원리스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바오로는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사랑으로 한마디로 복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게 원리스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어떤데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떤데 내가 교회에서 대접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원리스가 안 된다는 거죠 피차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그 기반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나누는 이 성도 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사도바오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항상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성령 역사로 돌아가자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한 믿음에 대한 중부기도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껏 일입니다 엄청난 세금 부과,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과 심지어 목숨까지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엄청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초대교회인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 상황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의 특징이 뭐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위해 중부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를 위해 그 다음에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믿음이 약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삼오직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삼오직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난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결론이 났다 상처, 시험, 삐지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릴 때에 하늘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천사의 역사가 임하고 또 2, 3, 7 나라의 진인의 삶을 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전한 말씀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기쁨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에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답을 찾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쁠 수밖에 없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먼저 찾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가 참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24기도겠죠 날마다 24기도를 통해 24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저는 랩런트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건드리면 튀어나와야 된다 강단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좀 믿어요 랩런트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 이 강단의 말씀이요 누가 뒤통수에 대고 내 뒷담화를 했습니까? 그럼 같이 뒤돌아서 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강단이 튀어나가야 된다 누가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강단이 튀어나가고 누가 건드리면 튀어나가는 게 강단이에요 왜냐?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4기도 24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기쁨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기쁨입니다 에스게에서 37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에스게에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게를 데려다가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단 한 줄기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만큼 노예포로 소극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대어나라 그러니까 에스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니까요 뼈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요 가죽이 입히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무런 희망 한 줄기조차 없던 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히 능히 싸울 큰 군대가 되었다 이걸 이스라엘의 회복에 말씀의 회복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걸 본 에스게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또 에스게에서 47장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심지어 죽었다 안 한 사해 사해 죽은 바다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갑자기 풀이 막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 나와 현장을 치유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요즘에 또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문을 했는데요 일주일이나 걸려서 받았습니다 그만큼 재고가 없다는 거겠죠 그 책을 조금 서론해 보면요 순례자 청년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로 격리를 하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걸 계속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 그리스도 한다는 거겠죠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24 그리스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나 아닙니까?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격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분인나라는 첨이 있습니다 저 분인나라는 첨은 애를 낳고 그냥 숭숭 나서 지금 막 기고만장하는데 하나님 저는 애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저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애기가 없어서 제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나아갔겠죠 아들을 주십시오 그 구약 시대에 애기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에게 떨어졌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광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다 한나가 자기 문제 가지고 저 분인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주의종이 없다 네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지 나도 나의 말씀을 전할 주의종이 없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시린 나시린이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종으로 제가 성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심정이 통하는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저 현장을 불쌍히 여기소서 현장에 그리스도에 당연 필요한 절대성이 보이면서 절대 속지 않은 응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라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이 일비할 거 다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릎 꿇게 되죠 흑암이 대표적인 사람이 욕 아닙니까? 욕 욕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시대의 사람이 엄청난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이죠 욕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욕을 고소해요 하나님 욕 저 사람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저러고 이제 조금만 누구 축복 없어지면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아니다 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문제가 시작되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처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당하면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버리고 자기는 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최악의 성대 그리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저주를 받은 거 아니겠냐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회개해라 계속 찾아내라 욕은 없다는데 계속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욕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욕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지금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욕기 23장 14절입니다 그런 즉 내게 착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의 믿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던 동방의 의인 욕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욕의 부인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악한 말을 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되죠? 욕의 이 엄청난 감사 고백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 권력자가 악령이 들렸어요 최악이죠 최고의 왕이 악령이 들려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땅 얘기해요 아 주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 단칼의 목을 베어버리면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요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건들지 않겠다 사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발 아래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자객이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는요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싸우더니 막 손이 벌벌 떨려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근데 바울을 죽이겠다는 자객 40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사탄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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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